중심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소용돌이는 중심을 돌고 돌아 점점 멀어져간다 나는 중심에서부터 매우 멀리 있다 쓸모없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한심하고 약한 아무것도 아닌 중에서 나는 혼자다 혹은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 진짜 사장 짜증나 죽겠어 진짜 아니 맨날 야근을 시켜놓고서 끝나고 나서 자기랑 술을 마시자는 거야 아니 내가 자기랑 술 마실 시간이 어딨어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진짜 내가 남자친구가 생겼거든 볼래? 나 떨렸어 다 세상이 그런거지 뭐 아마도 오늘 아침에 내가 끌고 잡았었니? 오빠가 딱 차키를 가지고 온 거야 나 가야겠다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나중에 봐 놀아본 담고 아이스크림 한번 뺨이 고추장 마늘 그릇에 и 아 깼니? 우코야 나도 내가 이럴줄 몰랐어 나도 내가 미친 것 같거든 환고음 넌 다 가졌잖아 집도 차도 좋은 직업도 돈도 외모도 가족도 다 이제 내가 대신 살아줄게 알았지? 돈 입금은 안 하셨던데? 당신 딸은 무사하다니까 경찰서에 말하거나 하진 않았겠지? 말하면 당신 딸 목소리 두 번 다시 못 들을 줄 알아 돈 입금은 안 하셨던데? 됐고 내일까지 계좌로 5천만원 입금해 나한테 이제 울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 때문에 다 망쳤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